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오늘은 롬버스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명 다이아몬드 바지라고도 합니다. 색상은 페일핑크, 베이지, 데님입니다. 보세요. 다이아몬드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원단은 벨기에 스웹이고 100% 리넨입니다. 색상은 페일핑크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고무줄 허리에 양쪽으로 넉넉한 주머니가 있고 미디가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바지 안쪽 솔기가 안으로 살짝 휘어져 있고 뒤를 보시면 주머니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위트 있죠? 하체 비만이나 비율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디자인입니다. 엉덩이가 왜소하신 분들한테도 좋은 디자인이죠. 이번 색상은 베이지인데요. 원단은 일본 스웹이고 100% 리넨입니다. 디자인은 전과 동일합니다. 색상이 무난해서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편합니다. 지금은 반팔 브라우스에 입었는데 멋스럽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같은 베이지로 크로스 가방까지. 귀엽죠? 마지막으로 데님입니다. 원단은 일본 스웹이고 100% 리넨입니다. 디자인은 전과 동일합니다. 데님 색상이라 젊어 보이고 청바지 입듯이 어디든 입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두겹 브라우스에 입었거든요. 고민 1도 없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레깅스를 안에 입어주시면 초기월까지도 좋습니다. 이 레깅스도 리넨으로 만들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롬버스 바지는 환희의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멋스럽고 유쾌합니다. 감사합니다.